이거 만들고 싶어서 1위를 좀 할까? 오랜만에 같이 게임 좀 합시다 나 태어나서 이런 꿈보 처음 써봐 기다리다가 오면 여기서 싸우고 잘 꺾지? 사이로저이 다가오신지 모르째? 백이야 가자 백이야 백이야 나이스 이에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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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 너 오히려 좋아? 이건 이기는 안 되는 거였는데 개척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그만해! 하지 마세요! 하지 마세요! 집에 아이가 있어요! 이건 뒤져야겠지 보여주나 보여준다 와 니가 탱 지리긴 한다 오 빙본 드디어 보여주나 아 왜 이렇게 늦게 잡아가지고 이거 빨리 잡았으면 됐잖아 아 개허접이야 보여줘 보여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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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마지막에 큐블링크는 대체 의도가 뭐야 아 아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